바람둥이 남자 바람둥이 남자에게는 부러움과 존경심이 질린 영웅호색이라는 멋들어진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반면 바람둥이 여자는 경멸과 비난을 노골적으로 담은 걸레라는 말로 불립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자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착취하는 가부장제의 농간 때문에 이런 이중기준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부장제가 사라지면 이런 이중기준도 사라질 겁니다. 반면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중기준이 진화한 인간심리에 깊이 뿌리받고 있기 때문에 없애기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아주 힘들다고 봅니다. 힘든 과업을 성취해야 영웅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남자라도 고시촌에서 라면만 먹고 살면서 싸구려 창녀촌에 올인하면 수많은 여자들과 섹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녀들과의 경험을 빼면 모태솔로인 남자에게 영웅호색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창녀나 다른식으로 특이한 여자가 아니라면 여자들은 남자에게 섹스를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심리현상을 진화심리학적으로 해명하려면 인류가 오랜기간 진화한 사냥채집사회에는 직업적 창녀가 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남자가 무차별적 섹스를 매우 좋아하도록 진화한 반면 여자는 매우 싫어하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남자가 수많은 여자들과 섹스를 하기가 매우 힘든 반면 평범한 여자라도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하기가 쉽습니다. 원시사회에서 미운 여성이 남자에게 몸을 쉽게 허락했다가 임신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식을 혼자 키우면 잘 자랄 가능성이 훨씬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애 딸린 여자는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애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열등한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남자가 자신을 몹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나 섹스를 해주도록 하는 심리를 여자가 진화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대단히 우월하다면 사랑 없는 섹스로 여자가 보는 손해가 우월한 남자가 선사하는 좋은 유전자로 벌충될 수도 있습니다. 유부녀의 경우에도 비슷한 논리가 작동합니다.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에게 들키면 여자가 커다란 번식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남편에게 이혼당할 수도 있고 여자의 자식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대상인 남자가 대단히 우월하다면 그런 손해를 벌충해줄 수 있는 좋은 유전자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좋은 유전자를 탐하기 위해 때로는 사랑 없는 섹스를 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월한 남자의 유전자가 대체로 좋은 유전자이며 좋은 유전자로 자식이 만들어지면 자식도 대체로 우월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월한 남자는 사랑 없는 섹스를 여자로부터 얻어내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쉬웠을 겁니다. 인류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진화한 듯합니다. 우월한 남자라면 아내가 여러 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여러 아내들과 일상적으로 섹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남자는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바람둥이입니다. 요컨대 우월한 남자는 아내도 섹스 파트너도 대체로 많습니다. 영웅호색이란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웅이 아니더라도 남창이 없더라도 여자는 바람둥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둥이 여자가 영웅호색으로 불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걸레라는 경멸과 비난이 담긴 말이 따라다닐까요? 영웅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경멸과 비난을 퍼붓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부성 불확실성이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포유를 의미어 남자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 남자 자신의 유전적 자식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유전자 검사 덕분에 확실히 알아낼 수 있지만 유전자 검사가 개발된 이후에 인간이 진화한 기간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짧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다녀도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내의 유전적 자식입니다. 반면 아내가 바람을 한 번이라도 피웠다면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남편의 유전적 자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런 면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엄청나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아내의 자궁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남편은 막대한 번식 피해를 봅니다. 자신이 임신시킬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린 꼴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남의 유전적 자식을 위해 엄청나게 희생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는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또는 깊은 사랑에 빠질지 여부를 무시식적으로 결정할 때 바람기 많은 여자를 엄청나게 싫어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람둥이 여자에 대한 경멸의 진화적 기원인 것 같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남자가 바람기 많은 여자를 결혼의 맥락에서 매우 싫어하도록 진화했다면 경쟁자를 걸레라고 비난하는 것이 효과적인 퇴치 전략일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여자의 바람기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날조하고 그것을 남자들에게 알리도록 만드는 심리가 여자에게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람둥이 여자에 대한 경멸의 또 다른 진화적 기원인 것 같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자들 사이의 단결을 강조하지만 남자 한 명을 두고 벌어지는 삼각관계에서 그런 단결은 쉽지 않습니다. 여자에게도 바람기 많은 남자는 문제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우월하면서도 일편단심인 남자가 이상적입니다.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일편단심이면 남자가 제공하는 자원과 보호를 그 여자가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월한 남자일수록 바람기가 많을 겁니다. 남자가 우월할수록 아내도 많이 맞이할 수 있고 섹스 파트너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우월할수록 바람둥이 행태를 보이도록 남자가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바람기 많은 남자에 대한 혐오가 너무 크면 여자가 우월한 남자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평범한 남자의 유일한 아내가 되는 것보다 대단히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이 번식에 더 유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의 맥락에서 바람기 많은 여자를 극도로 싫어하도록 진화한 반면 여자는 결혼의 맥락에서도 바람기 많은 남자를 적당히만 싫어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걸레라는 말이 바람둥이 여자에게만 따라다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